2 오른손 2매치 출발합니다 서현우의 왼손 낯제 김연소 양선수 멀어진 거리 4핸드 전환 무지개 백핸드 살립니다 김연소 그리고 이 빈틈을 탑니다만 서현우의 왼손 선수들은 경기를 계속해야만 경기력이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3대0 대각선 3구 김연소 직선타 2번 왼손 서비스 잘 잡아야 돼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비슷한 나이기 때문에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렇네요 여러가지 대회에서 많이 만나봤겠죠 네 맞습니다 예 5대2 서비스 2대6 걷어올리지 못하 3대에게 공격력을 안 맞으려고 하다보니까 범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6대4 3구 백핸드 3구 백핸드 그mor 3구 그리고 4대8 5쪽 손 최대한 5 Priv 2단이 5 2 Gen 3 이렇게 3 4 Q 9 0 9 서현우 선제 공격. 양선수 스위치를 켭니다. 그대로 원홀이 됩니다. 손실에 힘을 다합니다. 2대1. 짧게 내줍니다. 3대2. 3대2. 핵심의 일격. 긴 서비스. 5대3. 3대2. 4대2. 5대3. 3대3. 짧은 서비스 백핸드. 서비스. 서현우의. 살려냈고요. 공격으로 되받았습니다. 양선수 강공개결. 강대강. 네트.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백핸드를 선사했습니다. 9대6. 긴 서비스 변화. 찔러넣고 기면서. 넉 점차 뒤져 있습니다. 서비스. 넷. 4대2. 이번엔 직선타. 그리고 네트. 상단. 2상을 가져가면서. 4위로 갈 수 있습니다. 4위 싸움의 대결. 4위. 진행중이고요. 탑스피. 3. 3.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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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공 처리. 강력. 리시브. 바람을 어제, 오늘 좀 아쉽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넷. 그래서 상대방 리븐도 뺐고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런 이유. 맞을 때 발을 고르는 거예요. 그 타구의 힘이랄까 임팩트가 강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점 차. 4앤 탑 스피인 3고. 다시. 네이번의 공격. 김연소. 있습니다. 김연소 반격. 작전 지시 다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5대4 서현우의 서비스. 등공 처리. 백핸드. 4앤 전환 서현우. 가져갑니다. 서비스로 연결. 서현우의 서비스. 3고 벗어납니다. 리시브 선. 서현우 동점 찬스의 서비스. 넷. 상체를 숙입니다. 서비스. 빠른 서비스. 4구.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3고. 김연소 살려냅니다만. 3고. 4고. 9대7. 백핸드 돌려세운. 매치 포인트. 김연소의 서비스. 3고. 역시. 서현우는. 넷. 4고.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